1. 2. 2. 3. 2. 3. 와 과감하다. 236. 얼마나 힘들어요. 야 또 가위질. 야 이 정도 가위질은 아무것도 아니겠네. 저날 거의 평생 할 가위질의 반은 했어요. 그랬네. 아 아니 밑단 지금 밑단 작업 끝난 것 같은데. 1cm 높아도 안 들어가고. 근데 절대 안 들어가고. 맞아요. 모자라면 남아있고. 사람 불러야 돼. 맞아요. 됐다 이제. 너무 좋은데? 시작됐어. 0.1mm가 더. 0.1mm 정도. 그러니까요. 차이도 욕심이었나 봐요. 그래도 완성되는지 진짜 보고는 쉽다. 35. 집념에. 이찬혁. 집념에 이찬혁을 보여줘. 아 뭐하냐. 아 왜. 아 이렇게 된거야. 아 아 이렇게 된거야. 아 어떻게 된거야. 아니 아니 아니. 손이 부족하니까. 사랑을. 저렇게 하면 안돼. 저렇게 하면 안돼. 저렇게 하면 안돼. 오오오오오오o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 그냥 붙이지 마! 유투버 끝이야! 비누물! 비누물! 붙이 마! 아니야 아니야 망했어! 망했어! 이제 끝났어 봐바 너 올라올다 아오오오오오! 너 나 답답해! 저거 어떡하나 기포아이거지 아 못 보겠다, 왜! 아우 저거 어떡하나 저거 기포가 막 생기는데 두꺼비 등같이 어찌나 볼 보기가 싫던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다 바늘 있을까?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멍받쳐서 보면은 그래도 좀 낫지만 와 색깔은 이쁘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이걸 다 한다고 15개를? 하루에 하나씩 하면 하루에 하나씩? 15일 저걸 이제 하다가 힘들면 이제 이게 예술이다 하고 어 띄엄띄엄하게 그치? 비스포크 비스포크 찬양아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 게 넌 음악을 만들잖아 그래 아티스트니까 지금도 마음에 있어 띄엄띄엄이 있어 그래 네가 하면 예술이 되는 거야 잠깐 고민은 했어요 피아노 건반처럼 오 두 개 했네 그래 느낌 있네 느낌 있네 보이죠? 어떻게 될지 네 아 예쁘다 잘했다 됐어 충분해 확실히 집 자체도 온기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 사는 냄새라 그러잖아요 따뜻해지고 따뜻해지고 제 거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면서 왜 자꾸 뮤직비디오를 찍어봐 힘이 드나 아무튼 제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딱 저한테 맞는 잘 고른 게 아닌가 다가가 더욱더 더욱 누군가 가다